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향후 서천군 100년을 책임질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서 힘차게 뛰어왔고요.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였고 한국폴리텍대학교 해양수산 캠퍼스 설립 등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과 투자 계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한산 모시 문화재를 비롯해서 해랑들랑어울제 등 가족 참여형 축제를 운영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시티투어 관광객이 1만 명 이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대상수상 등 관광서천에 확실한 이정표도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1525개로 확대하였으며 서천 특화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장학 전통시장 상권도약 기반 조성, 특화된 상인 교육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과가 난 부분은 어떤 분야인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생태관광과 복지정책의 전략적 기틀을 위해서 기업 유치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역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올해 100개의 핵심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군정 비전이 실현되도록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강하구와 서해안에 대한 활발한 국가정책 개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자원연계 정책을 마련하고자 근강하구 미래가치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활성화, 서천특화시장 문화관광역시장 육성, 장항전통시장 상권도약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장항읍 1원의 공공주택 10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네, 2017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산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부도 해양생태환경기반조성사업에 국비 49억 원 확보와 2011년 한산 모시짜기 인류 무용유산 등재도 했지만 2019년에 유부도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등재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서천은 전국 최초로 무용유산과 자연유산이 동시에 유네스코의 더블크라운을 달성하는 최초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항국가산업단지 분양가가 전국 최저가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분양활동을 시작했으며 신서천화력건설을 위한 세부이행협약 타결은 건설기간 동안 연인원 40만 명이 우리 지역에 투입되고 연간 80억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는 그런 극복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 4개 읍면이 복지허브센터로 지정이 되고 있고 우리 군이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앞으로도 복지가 만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측면에서 보면 민선 이후 최대 규모인 59건의 938억 원의 공모사업비도 확보하였고 특히 내년에 국도비 목표 1900억 원을 대부분 확보해서 내년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력이 훨씬 높아질 걸로 짐작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소천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CNB 시청자분들하고 지역국민분들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6기 서천군수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농수산 경쟁력 강화와 생태환경과 복지정책의 전략적 기틀위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얹어 우리 서천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살기 좋은 고장,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누구나 잘 사는 희망찬 도시, 21세기 환황해권 최고의 거점 도시로 서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저희 2016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돌아오는 2017년에도 서천군이 많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물신 장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